1. 동탄예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의 수원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원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름부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 사실 성령의 오심과 기름부음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오심과 기름부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부음이 단회적이냐, 한 번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회적이냐, 여러 번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단회성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오심은 단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령의 오심은 여러 번 가능하다, 성령 세례가 여러 번 가능하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여러 번 가능하다,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오심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오심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성령 세례가 여러 번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오심을 바라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구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기름부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름부음이란 말, 그레스마라는 말인데요. 기름부음, 그레스마, 이 말이 성경에 두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두 군데 쓰이는데요. 요한 1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이 그레스마라는 기름부음이란 말이 두 군데 쓰이는 이 요한 1서 2장,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름부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오심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천천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살펴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한 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휘메이스는 휘메이스는 2인칭 대명사 복수 주격이죠. 2인칭 복수 주격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은 크리스마 하면 기름부음이죠. 기름부음 어노인팅이죠. 어노인팅 너희는 너희는 기름부음을 기름부음을 중성단수 목적기죠. 중성단수 목적기요. 너희는 기름부음을 에켓테 하면 가진다. 그 말입니다. 에코 에코의 현재 능동태칙설법 2인칭 복수 너희는 기름부음을 가진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우리 성경에는 받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에코 가진다에 현재 능동태칙설법 2인칭 복수 너희는 너희는 기름부음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아포트 하귀우 하면 거룩한 존재로부터 거룩한 존재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말 성경은 거룩한 자로부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부터 하귀우, 하귀오, 하귀온 그렇게 변화하죠. 하귀우스, 거룩한 도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하죠.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로부터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부터 기론부음을 기론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이다테 하면 오이다 혹은 기노스코의 현재완료 능동태직설법인칭 복수입니다. 현재완료입니다. 안다는 말이죠. 알고 있다. 모든 것을 현재완료입니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합니다. 너희는 기론부음을 가진다. 누구로부터? 거룩한 존재로부터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제들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가진다도 현재 시제고 알고 있다도 현재완료 시제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론부음을 가진다.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거룩한 존재로부터 거룩한 존재로부터 하나임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현재완료입니다. 오이답해는 현재완료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론부음 기론부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론부음을 크리스마 크리스마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 크리스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전에는 알았고 앞으로는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알고 있다. 왜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너희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해설할 수도 있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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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 또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For Christmas 하면 중성당수 주격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 말입니다. 이 구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그리고 엘라베테 엘라베테 람바노의 람바노의 제2부정과거능동태직설법 2인칭 복수죠. 엘라베테 하면 람바노의 제2부정과거능동태직설법 2인칭 복수죠. 너희는 너희는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제2부정과거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너희는 너희는 그 기름 부음이 받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다시 합니다. 너희는 그 기름 부음이 받은 자이다. 그로부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너희는 받은 자이다. 받은 자들이다. 그로부터 그리고 그리고 동사가 또 나옵니다. 머물고 있다. 무엇이요? 그 기름 부음이 머물고 있다. 너희 안에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로부터 받은 자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로부터 받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호는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는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는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은 현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메네는 메네는 메노는 메노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엘라베트는 부정 과거 과거형이지만 메네는 현재형이죠. 여기서 현재형과 부정 과거형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가고 있고 너희는 그 기름 부음을 그로부터 받은 자이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 더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현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과거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과 현재 머물고 있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죠?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과거에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습니다.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매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그 기름 부음이 현재 계속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성령을 받고 한 번 세례를 받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그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세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죠? 기름 부음은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한 번 받은 그 기름 부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레이안 하면, 그레이안 하면 피로라는 말입니다. 니드란 말입니다. 피로 너희들은 에켓에 또 나왔죠? 에켓에 에코에 가시다 그 말이죠. 에코의 현재 능동태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은 가지지 않는다. 피로를 갖지 않는다. 희나는 대시입니다. 어떤 피로요? 어떤 피로를 갖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칠, 가르치는 그런 피로를 갖지 않는다. 자, 디디다스케는 디디다스코의 현재 능동태 과정법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디디다스케의 과정법이죠. 희나 플러스 과정법이죠.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은 피로를 갖지 않는다. 어떤 피로요? 어떤 자가 너희들을 가르칠, 가르쳐야 하는 그런 피로를 갖지 않는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그 기름 부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기름 부엄이 가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엄이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지,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지,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호스는 뭐뭇처럼이죠. 포 아우트 크리스마 하면, 그의 기름 부엄이 모든 것에 관해서 페리버스 입격이죠. 모든 것에 관해서 너희들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엄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 에이, 알라비, 낫, 에이, 바, 비죠. 에이가 아니라 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의 기름 부엄이 모든 것에 관해서 너희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을 가르칠 어떤 사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기름 부엄이, 그의 기름 부엄이, 성령의 기름 부엄, 하나님의 기름 부엄이 너희들을 모든 것에 관해서 가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렉테스 에스틴 하면 그것은 진리이다. 그 말이죠. 기름 부엄이 진리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엄이 진리다. 그리고, 고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에디닥센 하면, 디따스코의 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엄이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그 안에 머물라. 매네트 하면, 매너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보수죠. 그 안에 머물라. 그 안에 계속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받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전체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받은 자이다.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 기름 부엄은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그 기름 부엄은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엄이 현재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로를 가질 필요가 없다. 누가 너희들을 가르칠 그런 피로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피로가 없다.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엄이 너희들을 모든 것에 관해서 가르친다. 기름 부엄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속에 있는 그 기름 부엄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엄은 진리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 카토스, 너희들을 가르치던 것처럼, 그 안에 머물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계속 머물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엄을 단회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엄을, 성령을 단회적으로 받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거나, 다시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엄이, 그의 기름 부엄이 우리를 모든 것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엄이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진리이고, 권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 받은 그대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새로 기름 부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 2장 20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은, 기름 부엄은, 기름 부엄은 단회적이다. 성령의 오심은 단회적이다. 그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하고 계신다. 그 성령이 그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엄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엄은 진리이고, 고짓이 아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성령의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대로, 그 안에 머물라, 그 안에 가하라, 그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름 부엄과 성령은 동요로 쓰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기름 부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기름 부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엄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그 기름 부엄 안에 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기름 부엄을 받고,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받은 그 기름 부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름 부엄을 기억하고, 그 안에 그 안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받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계속적으로 가하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기름 부엄 안에 늘 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엄 안에 늘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기름 부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름 부엄을 기억하며, 성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드리 간드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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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